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일등분야채널 반갑습니다. 건조원 박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 계산동에 나왔는데요. 1호선 경인교재 입구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럼을 보여드릴 건데요. 분야가가 5천만원 이상 할인됐고요. 실입주금도 대폭 낮췄습니다. 주차는 100% 나오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CCTV와 엘리베이터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조원 박가팀장과 함께 영상 출발합니다. 박가 박가 자 오늘 보신 타입은 포럼 타입이에요. 지금 계양구 계산동에 왔죠? 네. 계산동에 포럼 현장이 몇 개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주차장에 협소된 신축 현장이 있고요. 네. 바로 여기. 제 주량이 괜찮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층구도 엄청 높아요. 네. 자 여기가 전실이고요. 자 전실은 킥큰장, 신발장 3칸에 밑에 띠용 시공 그리고 타일 시공 그리고 화면도 슬라이드 중근까지 되어 있어요. 포럼인데 전실이 큰 타입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방, 거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베이 구조입니다. 네. 자 먼저 안방 먼저 볼게요. 자꾸 카톡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손님 일기가 많으신 것 같아. 요즘 연애하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애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하마TV와 연애를. 박가 박가. 3396에 3439. 여기가 제 고층 6층이기 때문에 거의 막힘이 없는 시원시원 조망이고요. 자 위에 보시는 게 계양산입니다. 산조망이 보이면서 가장 높은 층수기 때문에 우리 집 건물을 가릴 게 없습니다. 자 위에 빌틴 에어컨 들어가고요. 부부욕실이 생각보다 좋아요. 자 부부욕실. 짠.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라. 넓어요. 아니 진짜 이거. 긴장해도 됩니다. 사실 5룸이 있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 넓어. 제일 작은 방수준을 주어 부부욕실에 빠졌기 때문에 세면대, 양병기, 샤워는 이쪽이 하고 완전 공간불이 된 거예요. 오 메리평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메리평으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게 안방 클래스입니다. 자 포르메 원래 분양가는요. 원래는 4억 후반이었어요. 여기가 4억 초반이에요. 4억 2천대. 여기가 그리고 괜찮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게 복층 공간 만드는 것보다 친구를 그냥 뚫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원래 복층 공간이 사실 여기가 친구를 넓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게 친구 높이가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위에 이 정도 공간이 남다 보니까 넓게 설계해놓은 거야. 자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친구를 한번 재볼까요? 2.994. 아 그치. 야 이거 뭐 키가 3m인 사람이 있나? 어 있을 수도 있죠. 어 근데 거의 희박합니다. 잠깐만 그럼 3m인 사람은 키가 진짜 이만하다는 거 아니야? 어 그쵸. 저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저기가 흔들끼입니다. 자 친구가 높은 거예요. 빠까 빠까. 와 여기가 6829. 주방과 거실이. 이 폭이 3727이에요. 빌트인 에어컨 들어가고 칠리팬 달려있고. 현장 주변으로 이제 간접 조명들과 메인 조명들이 곳곳에 박혀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쪽을 아트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홀 하라고 광폭 타율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갔고요. 초파워를 하시라고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조망. 와 이 거의 인명분할 창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빠져있죠. 여기가 가장 높은 층수고 조망권이 가장 좋기 때문에 창문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거실 밖으로도 대항산이 보이는 구조고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인 구조에 양형 냉장고 자리가 두 대 완성. 퍼펙트하고요. 자 동선조원 기술자 모양인데 아쉽게도 환기창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 창은 인명분할처럼 큼지막하게 거의 통차로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가스 들어가고요. 삼국가스 렌즈 조리 공간. 그리고 가운데가 시탁 자리 굉장히 여유롭고요. 자 그리고 친구가 높다 보니까 이 빈틈 공간도 있는데 여기에 살짝 좀 더 설계를 하시면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포베이 구조예요. 자 띵 띵 띵 띵. 어 여우 교담인데? 뿅. 자 2번 3번 4번 방. 센서 등이네요. 네 센서 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 아 부부 욕실보다 조금 더 뭔가 좀 부부 욕실을 먼저 봐서 그런지. 가뭄이. 아니 작은 건 아니에요. 깊이 감도 있고 평균적인 욕실은 맞아요. 그리고 친구가 일단 높아. 사고기술자 입고 세면대 양백이. 공간도 사실 이렇게 틈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작은 게 아세요. 부부 욕실을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 괜찮은 욕실인데 왜 비웃어요? 비웃은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응. 부부 욕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자 두고 보시면 여기가 2번 방. 자. 빠까 빠까. 사이즈가 2957에 2645. 조만간은 거의 뭐 동서남북 다 막힘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 넉넉해요. 방 가지고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방들이. 포베이 구조네요. 네 두 개 더 있는 거예요. 어. 포베이 구조죠. 그렇죠. 2번 3번 4번 아까 남방. 버실. 자 이번엔 복도시 구조. 여기도 그림을 걸 수 있고. 응. 이쪽이 이제 3번 방. 3번 방. 3번 방은 다용도실 품고 있습니다. 체크 벽지도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이즈도 거의 차이가 안 돼요. 2543에 2610.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고. 친구보다 높은 집이니까. 세탁기 건조기는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 집이죠. 냉수 온수 여기가 세탁실을 쓰시면 되고. 자 원래 여기가 창문이 또 이중창이에요. 자 여기에는 소방통한 창. 그리고 여기도 뭔가 놀 수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실제 우리 집 상품은 이쪽 방향이다. 그리고 여기가 병인 교대 있고요. 보고 한 1분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이 이제 4번 방. 4번 방. 아 벌써 4번 방인가요? 사이즈가 2541에 2423. 음. 방 3개가 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방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높은 친구를 자랑하는 조망이고요. 실제 상권은 이제 이 4번 방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웬만한 편의점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편의점 뭐 뷰티샵 뭐 교회 요양병원도 있고 경인교대 입구역으로 실제 가시면 주변이 다 상권이다. 그렇죠. 근데 도보 1분만 가시면 돼. 차도 필요 없어요. 주차하시고 장 보시면 됩니다. 바로 뒤 건너편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4억 2천대. 제 고층이고요. 실 입주금 5천만 원이에요. 보통 이런 포룸이 원래는 실 입주금이 1억이 넘게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4천에서 5천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만약 실 입주금이 부족하시면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메밀번호 확인하셔서 하마티비 대표 번호 연락주시면 친절한 바깥팀장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하마티비의 바깥팀장이었습니다. 바깥 바까 바깥 바까 바깥 바까 바깥 바까 바깥 바까